엠넷 25주년 특집으로 꾸며진 엠탐상 특별한 날 1위를 차지하게 될 영광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방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패트의 점수입니다 소셜드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특회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1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없어서 매우 슬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의 음악을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미 사랑해요 휴가 아 네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개인값부터 1위 됐고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보고 싶어 다니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앵콜 공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의 25년 50년도 엠넷은 음악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자 음악 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주 더 멋진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모여넣고 먹기 복주하십시오 엠테린 스타일로 방금 좋았네요 안녕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하세요? 진짜 신어야 되는거지? 편해서 신어야 되겠네 아 괜찮은데 저희 repeats 갑자기 직접 아 한기랄에서 i keep but i say it 어느 시편을 맞춰야 되제 넌 과자국 때와 난단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